띄는 힘이잖아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디디면서 교착하자는 베이스로 기본이 로우는 놓고 차도 상관없는데 놓고 차면 우선은 그냥 여기서 놓고 차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다는거 여기서 얘가 때리려고 움직이는 순간 지금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셔도 돼요 분명히 원구 후 놓고 차고 그러면 이제 놓고 찬다는 형태에서 따끈 켜서 이쪽에다 놓으려고 가는 이 발과 이 발이 같이 뜨는 형태죠 뜨면서 이 체중을 여기서 팍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부셔지니까 애들 방망이 게임은 점당으로 로우킥인데 수평으로 나가면서 이 발이 여기서 뜨듯이 땅 찬다 천천히 모션포슬렌즈 이렇게 뜨면 안 돼요 그냥 이동해 같이 가는거에요 기디고 간다가 같이 간다 이렇게 심심 돌린다 고맙습니다 박수